안녕하세요 차성철 교수입니다. lap.json.handling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on 파일을 읽고 쓰는게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인데요. json 파일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서 읽어온 후에 tikt 파일처럼 쓰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역시 json 파일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 주소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해 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son 파일이 있으면 이 json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죠. json 파일을 그냥 읽어오셔서 역시 string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string이 콘텐츠에 저장이 되면 json load 라고 치시고 콘텐츠를 string이죠. string 타입을 넣어주면 이게 바로 dict 타입처럼 쓸 수 있습니다. employee니깐 employee에 뭘 부를 수가 있죠. employee에 이 세가지의 dict 타입을 불러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atom.json.read에 저장을 시켜놨고요. 자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일은 employee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employee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python.json.read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read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타입을 보셨을 때 이게 어떤 타입이죠?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이거를 타입까지 찍어볼게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리스트가 나왔죠. 그럼 리스트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타입을 뽑은 다음에 이게 리스트니까 리스트의 0번째죠. 리스트의 0번째에서 뭘 뽑아볼까요? 리스트의 0번째에서 우리가 리스트의 0번째에서 first name을 한번 뽑아볼까요? first name을 한번 뽑아보봅시다. jan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 때문에 이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0, 1, 2의 번호가를 가지고요. 그 0번째는 dict 타입이겠죠. dict 타입이기 때문에 first name은 jan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해서 0번째는 그러면 0번째의 결과값은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dict 타입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항상 꼭 이렇게 확인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버릇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쓰실 때 타입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이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dict 타입으로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두번째는 json write입니다. 파일을 적는 거고요. 역시 dict 타입으로 뭔가 name, age, class 이렇게 적은 다음에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w write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json dump라고 썩어주시면 그 파일에 파일을 json 파일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import는 반드시 json 해주셔야 되고요. 역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 write를 writer로 가셔가지고 한번 열어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열렸죠. 그래서 dict 타입으로 되어있는 자료가 있고 그것을 파일로 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data.json입니다. 이거죠. 지금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한번 지어보고요. 다시 python 같이 보여주면 좀 더 실감나겠죠. json write 이렇게 enter를 쳐주시면 바로 data.json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또 dict 타입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dict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 json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예제입니다. csv로 저장된 아까 우리가 csv로 저장된 ip110106 파일을 json 형태로 저장한 거예요. 그래서 분할된 특허 문서로부터 저런 것들을 같이 json 형태로 저장하고 각 문서의 키값으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걸 다운로드 한 번 받아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ip1106이랑 굉장히 긴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긴 파일이 나오게 되고 이건 여러분께서 연습을 한 번 설명을 드리기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파일 잘라내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하셨을 것 같아요. 파일을 잘라내시면 이렇게 각 파일마다 이런 파일들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잘라내는 코드는 patent data leader라는 게 있는데 저희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잘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patent csv 데이터를 json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 해보셔야지만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json example를 가지고 patent leader로서 파일을 읽어와서 이런 csv 형태의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코드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굳이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역시 여러분 연습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읽어서 저장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twitter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 사이트에 가시면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셔서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진세님이라고 합니다. 유진세님이 만든 이 자료로 한 번 읽어보시고 이 자료로 한 번 연습하실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에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json 형태로 주고받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developer api를 사용해서 그 트위터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는 사이트가 바로 devtwitter.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한양한다 요즘에 explorer를 쓰면 안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양한다 이렇게 막 나오고 여러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id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접속을 하셔야 되고 접속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을 하셔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myapps에 가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굳이 안보여드리는 이유가 남의 코 제거를 보다보면 제 비밀번호가 아마 여러분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 같은 거는 고유한 정보기 때문에 아무나 공유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 id로 들어갔다간 그것을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걸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트위터를 쓰는 api 문서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 api 문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것을 다 쓰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 트위터의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해보실 거면 한번 이걸 보고 분석을 해보시는게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트위터를 가입하신 다음에 appstwitter.com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로 가셔서요. 여기에 sign-in을 하시고 저는 이제 sign-in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제 id인데 여기에 가입을 하시고 뭔가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신 후에 여기 create new app에서 여러분들만의 앱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python k-mook이라고 치셨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유의 트위터 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셔서 가입을 하신 후에 여기 밑으로 가서 keys and access token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customer key와 secre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따로 적어놓으셔야 되고요. 따로 적어놓으신 걸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onsumer key와 consumer secret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key와 access token을 가서 api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 가셔보시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트위터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트위터를 쓰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듈을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하는 거는 이 세 개의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a죠. 자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python k-mook을 실행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실행을 시켜보고요. 다음으로 conda install request에서 request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설치가 끝나신 다음에 request oauth 라고 합니다. oauth library를 또 설치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코드를 보시면요. twitter handler라는 코드고요. 자 뭐 코드는 아까랑 같습니다. consumer key, secret, access token, access token secret 이거 네 개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께서 일일이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까 저희가 웹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더라 는 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api로 1.1 api 스위터에 hrb 1.1 해서 user의 타임라인에서 0번째 포맷이죠. 포맷이라는 거는 0이라는 거에 naver d2라는 것이 들어가는 건데 즉 naver d2, screen name이 naver d2인 그거에 데이터를 가져와라. 데이터를 가져와서 request라고 아까 설치한 패키지를 사용해서 url, url은 여기죠. 여기 api에 접속을 해서 내가 가진 계정 정보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리고 r.json을 하면 그 정보가 json 형태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서 텍스트와 created at 언제 만들어졌는지의 정보만 받아와서 그 정보를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naver d2는 이미 다 유명하시겠지만 naver의 개발자 지원 커뮤니티죠. 구글에 가서 naver d2 트위터를 치시면요 naver d2라는 아이디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naver d2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 이게 바로 user name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한번 제 아이디로 트위터에 그걸 받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장표 즉 수업 자료에 보시면 쭉쭉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appstwitter.com이라고 가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 가시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가 있습니다. 제 옛날에 이미 create new apps부터 여러분들은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미 발급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create new app에서 여러분의 app에 id를 쓰시고 callback url은 사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적어놓으시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하시고 여러분 트위터 id로 한번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keys and access tokens를 누르시면 id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id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숨겨져서 보이겠지만 여기 consumer key와 consumer secret 그리고 access token과 access token secret 이런 데이터들을 아까 코드에 넣으시면 되죠. 자 아까 저 보인 정보를 여기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자 id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따로 넣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로 실행을 시켜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뭐가 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보시면 오늘 오후 3시부터 제5회 캠퍼스 세미나 참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D2 세미나 어쩌고저쩌고 막 참가신청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 캠퍼스 세미나 참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막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보실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퀘스트를 하고 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어 또는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우저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json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신 겁니다. 그걸 status에 저장을 한 건데요. 이걸 화면만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만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이 밑에는 주석 처리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요. 뭐 엄청 길게 나오죠. 사실은 json 파일에는 우리가 아까 텍스트 데이터만 봐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실 수 있는 건데 long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language에 준 말이죠. 그래서 한글이다. 한글로 적혀져 있다. time zone은 어느 위치에서 썼다. 그리고 created at은 언제 썼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profile image url. profile image가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정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가 쉬워서 그리고 예제가 이미 잘 나와있기 때문에 문서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트위터를 예로 든 거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api만 잘 써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에 다양한 데이터도 모으실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 요즘에 들어서는 json으로 주고받아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json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사실 json은 굉장히 좀 쉬워 보이면서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주차인데요. 실제로 내용 배우는 건 거의 마지막인데 json까지 하시면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